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카구마즈 야간 운전을 할 때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는 9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야간 운전은 특히 주의를 더 기울여서 해야 하는 운전입니다 운전자는 야간 운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 운전에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밤에 운전하는 게 낮에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드릴 팁들은 여러분의 야간 운전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낮에 운전할 때 드리는 주의나 집중은 밤에 운전할 때는 몇 배 더 필요합니다 밤에 운전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운전자의 차량과 주변 환경에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으로 야간 운전을 하기 전에 헤드라이트와 하이빔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매뉴얼에 보면 어디에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있고 상향 등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실내 조명이 어디 있는지 파악합니다 운전 중에 사용할 일은 거의 없지만 필요할 때 대비해서 어디 있는지 알아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야간 운전을 할 때 도로 표지판이 반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로 표지판이 잘 보인다고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운전할 때는 특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 속도를 낮추는 것은 야간 운전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헤드라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도로 전방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낮에 운전할 때보다 반응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안전운전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향등을 사용합니다 도심이나 가로등이 많은 구역에서는 헤드라이트만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역이나 가로등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도로를 멀리 보기 위해서 하이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빔을 켜고 주행하더라도 맞은편 차량이 오게 되면 바로 하이빔을 꺼주어야 합니다 또한 앞에 차량이 있다면 하이빔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야간에 주행할 때는 특히 주의하면서 동물이 없는지 스캔합니다 고라니 같은 동물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는 주로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야간에 운전할 때는 다른 운전자에 특히 더 주의합니다 낮보다 스레시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야간에 운전할 때는 최대한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 밤에는 특히 더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도 치우고 라디오도 줄이고 동승자가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홉 번째, 운전자의 피로에 주의합니다 야간에 운전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낮보다 더 피로를 느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간 운전을 하는데 졸리기 시작한다면 그 즉시 운전대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들도 일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홉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서 운전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사고 없는 야간 운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운전자들은 언젠가 야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야간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즐거운 운전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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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